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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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었죠? 머리 좀 잘라봤는데 짧게 자른게 너무 오랜만이어서 좀 어색하네. 어딜 가려고 이렇게 꽃단장을 하려면 오늘은 치과를 하려고 해요. 치과 이에서 자꾸 달콤한 맛이 난다고 해요. 새콤달콤한 맛이? 어금이에서 그려가지고 오늘은 치과를 갔다 오려고 해요. 조금 있다가 둥그리 만나서 같이 연산에 가기로 했어요. 핸드폰 챙기고 그리고 나의 귀염둥이 이거 챙겨야지. 됐다. 다 됐지? 불 끄고 불 끄고 불 끄고 불 끄고 아 오늘 날씨가 어우 이제 여름이 오려나보네. 되게 따뜻하네. 아 왜 자꾸 쉰다네. 누가 들어가는거야. 날씨 진짜 좋다. 날씨 진짜 좋다.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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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인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시가를 못 봤어요. 지금 사람이 한 5,6명 기다리고 있어서 한 2시간 기다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음 우선은 내일 예약 잡고 나왔어요. 집에 가서 자전거 갖고 나와서 냉산으로 가야겠어요. 둥굴이한테 전화해 봐야겠어. 아 둥굴아 지금 나 일찍 끝났어. 사람이 많아서 나 어디로 가면 될까? 아 아 헬멧 헬멧을 자전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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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굴이 저 위에 있네... 계단이... 아... 숨차... 왜... 엘리베이터 있었어? 아... 이거 엘리베이터야? 아... 괜히... 계단을 올라간대... 왜 올라오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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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엘리베이터네... 아...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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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를... 주차하고... 돌아갑시다... 너 자물쇠 있지? 안 들고 왔어? 네... 아... 아... 안내데스크가 안 보이는데... 아... 여기 혹시 안내데스크 어디 있어요? 네... 아... 고맙습니다... 아... 여기 안에... 안으로 가면 있대... 아... 물품 보관지 찾았다... 아... 아... 지문으로 해? 한 번 더 올려주세요... 등록되었습니다... 신용... 핸드폰 되었지...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어? 내 핸드폰... 동굴이한테 있는데 지금? 아... 잠깐... 취소... 취소되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 안 들어가지... 응... 이렇게 뒤집어봐... 이렇게... 아니... 내꺼만 안 되고... 내꺼만... 같이 해야 되니까... 자물쇠... 아... 자물쇠 챙겼어야 되는데... ceed... 결제 Maintenant... 계속 Wahl & 손을 bid Finance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1,000% 저게 위로 있었는데 인기가 되게 높았었나 봐요 얘가 좀 더 크면 1대5가 되나 그냥 얘보다 조금 더 크었어요 그치 원체는 더 깎고 깎긴 한데 내가 지금 사고 싶다는 게 맨 아래 트럭 있잖아 저거 트럭은 70만원 하고 내가 사고 싶다는 거는 45만원 그래서 엊그제도 와서 여기서 한 1시간인가 2시간을 여기 서서 저것만 계속 보고 있어요 아니야 갖고 싶어요? 갖고 싶은데 가방에 놓고 다닐 수 있는 크기가 아니어서 나는 이 가방에다가 놓고 다니려고 그랬거든요 조그만 거 지금 두 개잖아요 이왕 할 거면 큰 거를 사고 싶은데 할 거면 큰 거 또 막상 들어보니까 너무 무거워서 몇 킬로인가 봤더니 15킬로예요 혹시 고민 좀 더 할 거 화장실 갔다와도 돼요? 여기서 한 시간 있을 거 같아요 화장실 갔죠? 네 잘 가 밥부터 먹을까? 배고프지 그냥 밥부터 먹고 고민하자 직업이 건축시공관리자로 어떻게 이렇게 칠하지? 대단한 거 같아 진짜 상관없어 이거는 그 70만원짜리가 얘네 이거는 그 70만원짜리가 얘네 진짜 차갑다 다음에 하자 더 고민하지 말고 마음 적자 그냥 집에 가자 오늘도 여기서 한 두 시간 동안 고민만 하다 가네 그저께도 와서 두 시간 동안 고민만 했는데 안녕 아이씨 가자 빠이빠이 꿈 담으라 밤에 봐 꿈 담으라 꿈 담으라 아예 뒷바퀴가 내려앉았네 하필이면 집에 가려는데 펑크가 나냐 집에 가서 펑크 나지 가자 여기 이쪽 골목에 내가 아까 오다 간 거 같아 아 저기 있네 저거 자전거 가게야 근데 저희가 미니벨로를 취급 안 하면 그 자전거가 없을 수 있어 바퀴 펑크가 고맙습니다 우선 용산역으로 가자 여기서 한 번 할 수가 없으니까 아 진짜 옛날 골목이네 신나이 골목이네 골목이 예쁘다 그러면은 내가 서빙구역 가 있을 테니까 서빙구역에서 봐 같이 걸어가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따 봐요 어 그럼 나는 자전거로 두 전거랑 먼저 가서 둔고리를 기다려봅시다 서빙구역 도착 내가 먼저 왔나보네 둔고리가 안 보이는 거니까 둔고리가 너무 안 나와서 왜 이렇게 안 나오나 했더니 얘가 지하철을 잘못 타서 급행을 탔대요 저랑 만나기로 한 역을 지나쳐서 쩍쭉 옥수욕으로 갔다래 우선 저만이라도 자전거점 가서 혹시 늦으면 자전거점이 다 되니까 수리를 할 수 있게 내가 수리해주면 되니까 튜브만이라도 사러 가야겠어요 자전거점 도착 이제 왔어 야 나 한 20분 기다린 거 같아 얼른 수리하고 돌아갑시다 이제 왔어 도착 도착 다 먹었어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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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보는 게 다 되네요 ㅋㅋㅋㅋㅋㅋ 되게 커 550개죠? 오늘은 요거템 집에 가봅시다 아 배고파진다 이거 식당들 보니까 그치 배고프지 아 배고파 지금 먹으면 살 찔거 같은데 자 그러면 뭐 하나 마시고 가자 맥주 맥주 한잔 마시면 딱일거 같은데 그러면 난 우유 그냥 흰우유를 마셔야겠지 이렇게 싹 다 펴버렸어 어저피 나가는게 이 송유진이니까 자 저희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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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